WD 브랜드 위커라는 거 G마켓하고 옥션하고 같이 G마켓 그 메인벤의 집 거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감히 우리 얼굴을 실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손만 나온다 두 가지 제품 용량별로 하면 세 가지 제품인데 색깔도 다양해 첫 번째는 WD 뉴마이페스포트 2테라 같은 경우에 원래 98,900원짜리인데 78,770원으로 20% 정도 할인을 하는 거야 4테라짜리 같은 경우에는 144,000원짜리인데 114,610원 20% 정도 단화와 최저가 기준 할인해서 주는 거야 언제까지? 3월 22일부터 3월 24일 월하수 단 3일 놓치면 아래쪽에 링크를 달아 드릴 거예요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이거 하나만 하면 섭섭하잖아 요즘 SSD 외장하드가 또 대세지 WD 뉴마이페스포트 SSD 한 개 들어라 빨간색 실버 아이가? 실버 흰색이 알고 있잖아 요거 19만 5천원짜리 15만 9천 8백 70원 마찬가지 20% 정도 WD 브랜드 위크에 들어가면은 위에 띄운 것처럼 할인 쿠폰이 있을 거야 누르시면은 쿠폰 받기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이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색깔이 근데 진짜 다양하다 요거 WD 뉴마이페스포트 블랙 레드 색깔 화이트하고 블루 색깔 컬러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파스텔톤스럽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WD 뉴마이페스포트 SSD 요렇게 다섯 가지 색깔 실버 레드 골드 그레이 이거 휘트해가? 블루 실버 실버 판매자가 실버라고 하잖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인만 해주냐 섭섭하잖아 보너스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송정보에 허수아비 또는 허수아비 컴퓨터라고 치세요 그러면은 샌디스크 울트라 플레어 CZ73 16기가짜리 같이 드립니다 그냥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이 파우치도 WD 고릅니다 WD 파우치도 예쁜 게 하나씩 추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